여기서 떠보네요. 네, 그렇네요. 근데 연인사에 치우고 너무 어색한 거 아닌가? 그 흔한 손 한 번 안 잡고? 아휴, 진짜. 아휴, 또 금세를 못 참고 이렇게 삐진다니까, 자기. 그치? 도와주세요. 싫어요. 싫습니다. 아니,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도와줄게. 남자친구랑 사이가 영... 저... 죄송해요. 딱 한 번만 빌릴게요. 아니, 아니 뭘... 안들어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